안녕하세요 유튜버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번 시간까지 많이 했죠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로봇을 만드는 법을 몰랐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이걸로 놓고 머리, 몸통, 다리를 넣으면 이렇게 귀요미 로봇이 나옵니다 마크2 최종 로봇이 나와요 이것이 보세요 20킬로바이트에요 20킬로바이트 짜리고 보시면 제가 이걸 또 만들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좋은 법 브레인 업그레이드 이걸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걸 만들게 되면 이거 나오고요 이거를 넣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얘가 28킬로바이트 와우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 이게 8킬로바이트 짜리 그리고 얘가 기본이 20킬로바이트 짜리죠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보시면은 제가 좀 시간을 투자해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좀 해놨어요 조금 조금 해놨고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보여드릴게요 없어서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은 약간 킵하기 위해서 이렇게 켜놓고 기다렸거든요 이제부터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단계로 음식을 가기 위해서는 이거죠 4단계 여기 오른쪽 하단에 탑 보이죠 이걸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가마수도 필요하고 이거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거 꿀 꿀을 만들기 위해서는 벌집이 필요하죠 벌집 양동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꿀 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금속광석을 캐면 돼요 광석을 캐면 되고 이런 것들 다 자동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박한 횃불이 지금 자동화가 안 되어있을 거예요 수박한 횃불이 자동화가 안 되어있으니까 수박한 횃불이 자동화가 안 되어있으니까 수박한 횃불이 자동화를 좀 하고 이번 시간에는 벌 벌집 아 맞아 퇴비통 퇴비통도 해야 돼요 물도 가득 찼고 우유도 가득 찼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퇴비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산해버리고 여기다 퇴비통 만들도록 할게요 산해봐 그 다음에 벌집 하나씩 해서 4단계 음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단계까지는 가야 끝날 분위기에요 한참 걸릴 것 같고 여기다 넣어놓고 재료가 좀 부족해지고 있어요 여기 35개밖에 없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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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장반 갖다놓으라고 하고 자 이제 벌집을 만들어야 되죠 벌집 좋아 벌집 여기가 아니구나 벌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음식 음식이 아니다 퇴비통 한다고 했지 퇴비통을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시간을 아껴드리고자 퇴비통을 만들어 뒀고요 퇴비 저장소네 잠깐만 퇴비통 퇴비를 어떻게 만들어? 분변으로 만드는데 분변 퇴비통 그쵸? 건머 자 그쵸? 아 그냥 저장이 되네요 분변을 넣으면 그냥 저장이 되는 시스템 그쵸? 그러면은 분변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을 꺼내야 돼요 이게 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로봇 통에다 넣으면 제가 직접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불편해요 그냥 꺼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손에 가득 들고 손에 가득 찰 때까지 들고 넣어놓는다 손이 빌 때까지 영어리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퇴비통 퇴비통 3개 넣고 퇴비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오우 퇴비를 아마 이런데다 넣을 수 있어요 밀 보시면은 퇴비 물 가라슴 보이시죠?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 같긴 한데 굳이 굳이 할 필요는 또 없어요 가득 차 있어서 나중에 필요하면 하는 걸로 하고 퇴비통도 우선 좀 저장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퇴비는 끝났고 금방 끝났죠 이제 벌집 벌집을 들어야 되는데요 벌집은 여기 있죠 이거를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깐만 여기다 놓으면 안 되겠다 여기다 놔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기서 이제 열심히 여덟 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하겠죠 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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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예 만들어 벌집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좀 알아봐야 돼요 또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는 놔야 되겠죠 다섯 개 아 이것도 만들어 놓을걸 아 벌집은 여기다 벌집은 여기다 할 거고요 여기다가는 닭무이 할 거예요 닭무이 닭 달걀도 이왕이면 할 거 다 해야죠 토 양 했는데 닭 안 하면 삐지잖아요 자 이제 이거 오케이 삭제하고 여기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하나 둘 셋 야야야 그게 아니야 뭘 해야죠 벌을 어디서 구해와 벌을 어디서 구해야 될까요 벌 어 벌 구하는 거 아신가요 난이들로 하는 건가 벌집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잠깐만 야 가볼까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뭔가 있겠죠 오 어떻게 하는 거죠 한번 가져와 볼까 잠깐만 저건 망치로 또 쓰러뜨려야 되는데 벌이 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하는 것 같긴 해요 지금 벌집 안 했다 집어넣는다고 벌집 안 했다 집어넣는 게 있죠 지금 표시가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여기 더 하나 있으니까 일단 집어넣으면 되겠죠 음 이거 아 잠깐만 저 벌집은 어떻게 구해요 미치겠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라면 가득참 가득참 아 가득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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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참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죠 망치로 후덜게 패하나 어 아 꽃 꽃 꽃 대체 이제 어느정도 이해가 갈 것 같은데요 여기다 심어야 되나 꽃 어떻게 심어 꽃을 심을 때는 삽으로 후덜게 파야 잠깐만 너 그거 줘봐 한번 삽으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으로 파서 심어야 되나 그래야 되겠죠 아무래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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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으허허허 모르면 알아봐야죠 어 오카시 꽃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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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심어 갈아 갈아 어떻게 갈아 뱅이로 갈아야되나 잠깐만 이거 삽하는거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없애 흐허허허허허허 아 여러분 총체적 낭북입니다 다시 이거 심어봐 다시 평탄하자고 음 음 아냐아냐아냐아냐 아냐 흐허허허허 아냐 그러면은 괭이로 하나 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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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괭이 잠시만요 잠시만요 무기가 괭이 아 괭이가 있구나 이거 언제 있었니 아 괭이 없다 우와 미치겠다 괭이 괭이가 수박한 날과 나뭇가지 와 괭이를 안 만들어놨네요 웃기만 아 음 수박한 날과 여기서 자동화도 해놔야되겠어 처거 우선은 하나만 수박한 괭이 달과 나뭇가지 달 달 달 아 이럴 줄이야 이럴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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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뭇가지 허허허 나뭇가지 많죠 음 좋아요 잠시 슬픈 으 두두두두두 가자 가자 이렇게 한번 갈아보고 이거 한번 갈아보고 한줄에 다 심어지면 좋긴하겠는데 그렇게 될것 같진 않고 아니 아냐 멈춰 멈춰 아 여기 잠깐만 옮겨놓고 여기서부터 안쪽부터 갈아야죠 오래 걸린다 아 이렇게 갈아지는구나 여기도 갈았음이라고 써있잖아 갈았음 갈고 심으면 더 좋겠죠 그럼 이제 씨앗을 심어 볼게요 심었죠? 좋아요 심으면 끝 가득 찼다 가득 차네요 점점 조금씩 여기다 그러면 쭉 심어야 되겠네요 얘도 좀 가져오고 해야 되는데 갈아야 되는데 가는 것을 뭐니? 얘네들은 잔디라서 우선 자동화를 좀 아 이거 잠깐만 어허 얘네들이 지금 풀 작업하는 애들인데 더 이상 할 건 없을 것 같긴 하니까 그냥 얘네들로 써야되겠어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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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죠? 없애고 풀 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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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만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아 범위 떨어지면 제가 그냥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가라 오케이 이렇게요 굿 저는 이렇게 놔야 될 것 같아요 놓고 가득 찼죠? 양동이로 해와야되 이거 양동이로 담아야되고 어우 준비가 하나도 안되있냐 여기 여기다가 담아야되요 그러면은 양동이 먼저 저걸 담아야되겠네요 담아 담기 먼저 담기 먼저 양동이는 많이 있으니까 담기부터 담는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불안하다니까 이거 점점 불편한데요 짱둥이 아 옆에 있었는데 집어넣고 이도 여기 있죠 나한테 던져주고 오케이 자 가자 오카 가자 자 이거 빨리 캣 오케이 야 빨리 가자 오케이 됐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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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박한 양동이 꿀 하나 찼죠 이거를 손이 빌때까지죠 손이 빌때까지 손이 빌때까지 손이 빌때까지 잠깐만요 까먹었다 어 잠깐만요 어 잠깐만 어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죠 잠깐만 어 넣고 넣어야되요 아 이거 에이 잘못했어요 사라졌냐 사라졌냐 놓고 넣고 넣어야되는데 네 지금 아이 하나 더 차야될거 같은데 저는 넣고 하나 찼죠 이렇게 하면 될거 같아요 빨리 하나 더 차기 기다리면서 저는 멈추고요 멈추고요 멈추고 여기다 이제 충전봇도 줘야되요 충전봇 충전봇도 놔야되고 버터 가져와야되고요 망치로 두드리기면 나올거에요 망치 떨어진 망치가 없나 여기 망치있죠 바쁘다 바빠 얘도 가져오고요 맞다 두고 있구나 빵치 가볼까요 아직 찼나 아 아직 안찼네 씨앗도 좀 지켜와야되고 두드리기요 그렇지 떨어지죠 아 잠깐만 벌꿀집은 이렇게 가져오면 될거 같아요 바로 찼다 바로 찼죠 네 다시 다시 저장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저장 저장 세고 또 잠깐만 넣는다 넣는다 이거를 손이 빌때까지 하는거죠 아 이렇게 써야되 이렇게 제가 실수했어요 아까 이렇게 빌때까지 그리고 다 비고 나면은 갖다 놓는거죠 가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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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자 꿀이 많이 필요해요 4단계 만들려면은 이렇게 이거를 영원히 하면 되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알았어 내가 하나 갖다줄게 손에다 지워줘야되요 저거 손에다 지워주기 가자 완벽한 자동화도 진짜 완벽한 멈추는적을 못봤어요 저 여러분 멈추는적을 못봤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저절로 과학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멈출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아 너무 좋아요 충전봇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보내주기 이게 자동화가 없어요 괭이가 뭐니? 충전봇이 있구나 하나 충전봇이 있구나 얘를 또 충전해줄게 내가 필요하기때문에 넌 거기서 뭐해 범위를 좀 위로 올려야되겠죠 범위를 한 칸 더 올려서 이렇게 올려야될 것 같아요 오케이 굿 충전봇을 하나 더 여기서 만들까요 잠깐만요 꺼내고 잠깐만 쉬어 쉬어 치워놓고 잠깐만 야 너 다른데로 가봐 너 다른데로 가봐 어이 옆으로 빼놓고요 약간 옆으로 빼놓고 다시 복사 여기다가 붙여넣기 얘도 변했죠? 오케이 굿 너도 시작 너도 시작 너도 시작 됐습니다 이제 두 마리의 충전봇이 생겼기 때문에 서로 충전봇끼리 충전을 해줄 수가 있게 되요 그러면은 무한대로 이제 또 진행을 하죠 자 굿 그쵸 너 무 무 무 이제 저는 그거 낫으로 낫으로 낫 좀 줘봐 낫 빼놓고 낫 줘봐 멈춰도 필요없어 낫을 가져와서 꽃 어디 꽃이 있을텐데 여기 있죠 꽃 꽃 여기있다 꽃 여기있죠 캐논과 조금 더 캐야돼 여기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고우 다른건가 봐요 다른거 이거는 플립이고 이렇게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쉬웠죠 다시 벌집까지 꿀 꿀 꿀은 끝났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금방 자란다 뭘 이렇게 빨리 자라 뭐가 그렇게 빨리 자라 흑 야 흠 이건 끝났고요 책cles 한번 볼까요 야 이거 말고 자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돌골 끝났어요 끝났고 요리는 이제 금방 나왔어요 이거 만들기 위해서는 이건 만들고 있고 이거 자동화 해야되고 이거 금속도 이제 만들어야죠 금속은 금속은 바닥을 보면은 깨처럼 묻은게 있어요 지능매장층이고 보시죠 여기 미량의 금속광석매장층 있구요 볼 석탄이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옷 물뿌리개 물뿌리개는 뭐죠 물뿌리개 물주는것 때문에 물뿌리개라는게 있나봐요 미션을 해야 뭔가 또 새로운것들이 원낙이 많이 되더라구요 그런거에 대한 설명이 어디 없는것 같아요 호수아비 호수아비하면 뭐가좋은데 호호호호 호수아비하면 뭐가좋은데 몰라요 벌꿀을 벌꿀통이 또 어딘가 있을텐데 어 벌꿀통 어 여깄다 여기 또 가져갈까요 벌꿀은 많으면 좋으니까 그리고 꽃들도 캐가야되구요 너 어딨니 들었죠 여기까지 오케이 오 꿀은 이거면 충분한거 같은데요 오 이거면 충분한거 같은데 오케이 낯질 끝 낯질 끝났어요 이제 낯질 더 할필요도 없고 여기다가는 이제 한번 닭 닭은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될거 같아요 닭은 그냥 맨땅에서 파는거 같더라구요 오이를 쪼아먹어요 맨땅에서 흙에서 나와봐 나오고 다시 우유도 가득 차옵고 오우 부족한게 없어요 여러분 이제 가동화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요 여러분 오우 재밌어요 솔직히 너무 재밌어요 이거 그 닭이 인기가 없는거 같아요 슬픈 기운의 게임 이것도 하나 해야죠 그래야 닭들이 나오질 않을거 같아요 이렇게 놓고 닭을 한번 제가 가져와 볼게요 한번 닭이 여기 어딘가 있는데 보세요 얘를 가져오면은 닭장은 끝이에요 야 어디가 달걀있죠 달걀 우리에다 놓으면은 하트 그쵸 이게 끝인거 같아요 그냥 이게 끝?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서 그냥 구워 먹어요 어 벌써 10개 꽃을 더 심어야 될거 같긴해요 꽃 꽃이 여기도 이제 통 통하라 놓으면은 이제 끝난거에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도 이제 통하라 놓고 알 알 놓으면은 끝날거에요 해볼게요 물통을 더 가져와야 될거 같은데 하나만 더 꽃 꽃 꽃이 또 여기 어딘가에 가까운 데 없나 와 최비도 많고 가득가득 찼어요 부족한게 없고 곧 말고 다시 한번 갖고 오고 못들어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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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통하나 놔야죠 통하나 통 놓고 다시 녹화 말 들어서 넣기 해주고요 구역을 다시 설정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해놓으면 될겁니다 됐습니다 얘가 다니다가 알을 낳으면 넣어둬겠죠 이게 이게 끝이더라구요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닭이 어딘가 또 있었는데 닭 닭 여기 있죠 닭 닭만 갖다 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닭 그리고 꽃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져서 캐와 가지고 심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심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닭 이렇게 빨빨 걸리면서 돌아다녀 또 놓고 이거 벌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 하다보면 랜덤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벌꿀 집이 또 없나? 어딘가 있을텐데 여기있죠? 여기있어 여기 찾았죠? 여기 여기 됐고 나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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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서 벌꿀 아니다 지금 아니다 지금 아니다 이거 놓고 가야되 이거 여기가서 벌꿀 통 어 닭도 있다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닭 또 있는데요 닭 여기도 있었구나 오우 렉 닭 하나 넣었죠 알 좋아요 그러면 닭을 끼고 넣어놓고 이렇게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벌꿀 집 벌꿀 20개 쌓였죠 여기 닭 닭알까지 여기다 닭을 더 넣어놓으면 돼요 이제 닭알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광석 광석을 캐구요 넣어 이렇게 이제 다 찼습니다 이제 광석을 여기서 여기서 이제 캐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다 만들까요 그냥 언제 캐오지 그래도 한번 캐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아 여기다 그냥 도장을 해야되나 로봇을 여기다 그러면은 충전본 충전본 이렇게 놔둬야 되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하하 자 오늘 이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단이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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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